정답 명인한테서 상우칼이에요 자기네한테 박은가 I'm the king What was that? 딱 이렇게 자세 잡으시면서 칼이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다가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해서 샤아악 이렇게? 칼 뒤를 이렇게 싹 빼줍니다. 우에 팡! 이렇게요. 올라왔다가 돌려서 탑! 암버 포스! 위에는 쫙 빼주시고 한 다음에 내 이름 아 계속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저거 랩하다가 여섯 셋 넷 암버 포스! 킹! 암버 포스! 으아! 아닙니다. 이러기가 그쵸? 왼발 나가시면서 그쵸? 하신 다음에 자, 뒤로 갈게요. 그래서 안 멈추시는데? 아마 처우시면 이거 계속 내가 이거 베는 느낌이에요. 휘불러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빼고 멈춰있어요. 막 키운 거 같고 그러니까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. 네. 익숙해지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칼을 처음 받아가지고 대가 손 올라와서 위에서 돌려서 싸안 네. 그죠, 그죠, 그죠. 이렇게 잡아야지 돌아가더라고 네. 짧게 잡아야지. 네. 네네. 목을 쳐! 아! 후! 둘 셋! 아! 이거지? 네. 근데 이게 컨디션은 되게 짧아요. 이거는 거의 이거를 베이스로 가지고 가서 막 멋있는 걸 쓰는 거 막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군발! 이럴때는 느낌 아니구냐? 엑실때 그냥 이 정도? 오케이. 그냥 암 더! 킹! 암 더! 오! 짜다라라라라라라! 탕! 네. 여기서 샅 이렇게 그죠, 그죠. 돌리는 거만 확실히 멋있게 하면은 사실 훅! 그죠? 하고 배고 그때는 좀 더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할 거예요 얘 좀 더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딱 하나 보이는 거는 이 앞에 우리 준비할 때 여기 좀 더 앞에서 들어와야 돼요 좀 많이 얻었어요 제가 네, 이번 됐다.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단어 봤습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재밌을 거예요, 뮤비.